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헬창TV의 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은 겸에 저희 또 헬스 창고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헬창 분들을 모시는 채널답게 오늘 어떤 헬창이 끝판왕분을 모시고 길거리에서 보디빌더를 본 일반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채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좋아하시고 대한민국의 보디비딩이 어떤 유망주 분이시죠 정태빈 선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바로 나바 뛰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디비딩 2등을 하셨어요 2위를 어떻게 좀 소감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쟁쟁한 선수님들이랑 한 다음에 2위까지 해가지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 행보는 일단 내년에도 나바 나갈 거여서 그리고 1등 할 때까지 나갈 계획이어가지고 네네 이제 체중 좀 올리고 준비할 생각입니다 아아 네 아니 저희가 같은 옷을 입었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요 지금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발리안트라는 브랜드에서 협찬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미랑 바지랑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차격했을 때 약간 다른 옷들에 비해서 느낌이 어떤가요? 엄청 넉넉하고 꽉 끼는 거 없이 무지하게 입이 좋은 거 같아요 뒤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예쁩니다 여기 또 안에 또 엄청난 근육이 또 있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대박이다 우와 이것도 발리안트 제품인데 와 진짜 대박이다 어제 데뷔 뛰셔서 아마 오늘 로딩 들어가시고 몸이 작살일 거예요 오늘 아주 한번 키워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FIFA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hmm hmm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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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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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지나가시다가 오오! 눈길을 못 떼시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몸이 엄청 좋으신데 혹시 뭐 운동 뭐.. 혹시 헬창이세요? 아 네네. 몸 엄청 좋으신데 혹시 뭐 선수랑 뭐 그런거 아니면? 그런걸 아나 봐요. 취미로? 몸 엄청 좋으시네요. 정태민 선수 어제 나바 보디빙 부분에서 2위를 하신 선수님인데 실제로 봤을 때 약간 마주했을 때 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약간 이런 몸이 원업이신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항상 부상 없이 뜨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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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